그래 그냥 너가 왕해라 마카는 이거 드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마카 제품 고르는 법 말씀드렸죠 그 후로 엄청나게 많은 마카 제품들이 저희 제품 좀 리뷰해 주세요 라면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별로예요 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제품들도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염치가 있어야지 여튼 이번 시간 제대로 된 마카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비싸긴 한데 제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바로 데이알이라는 브랜드의 블랙킹 타임 제품입니다 김구라씨가 이 제품 광고 모델이죠 사실 이 제품은 킹이 맞아요 인정합니다 효과도 우리 리피디님 20일 동안 드셔보셨다고 괜찮았나요? 대체 어떻게 만든 제품이길래 건기남이 이렇게까지 인정을 하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마카 영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마카 제품들을 믿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지고 아무렇게나 막 팔리는 게 우리나라 마카 제품들의 현실인데요 이 블랙킹 제품은 훌륭하게도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끝났어요 믿고 드실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일반식품보다 건강기능식품 쪽 손을 들어주면요 야 일반식품으로 만들어진 제품들 중에서도 좋은 거 있어 검증된 마카 원료를 하루 2000mg 제공하는 잘 만든 일반식품도 있단 말이야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제 마카 영상 보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회사 관계자분들 제품 잘 만드셨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이 제품은 마카 젤라티나 분말을 하루 5000mg 제공합니다 끝! 자 이 블랙킹 타임 제품 건강기능식품이면서 마카 젤라티나 분말을 하루에 5000mg 제공한다 이 제품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솔직히 더 리뷰할 것도 없어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건기남이 아니죠? 어떻게 만들어든지 자세히 살펴보고 아쉬운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보면요 정자 운동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운동성 정자 수와 그레이드가 올라갔다는 실험자료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정자의 운동성이 좋지 못해서 불임이신 분들이 이거 먹고 막 좋아진다? 이런 개념 절대 아닙니다 그랬다면 노벨상 받았겠죠? 여튼 그 정도는 아니고 정자 운동성이 좋아질 정도로 남자한테 좀 괜찮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정역제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만 먹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여성분들도 마카 많이 드시거든요 김구라씨가 광고한다고 해서 남성 전용 제품 같아 보이지만 여성분들도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형 제품의 형태 이렇게 스틱포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요 특이하죠? 환도 아니고 가루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필렛?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필렛이 아니고 정제예요 정제 매우 작은 크기의 정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장점이요 씹어 먹을 수도 있고 물로 넘길 수도 있는 건데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보여주니까 아니 왜 환으로 만들면 이쁜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죠?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환으로 만든 제품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환은요 제조 공정상에 이런 마카를 비롯한 자연추출물 원료를 제품하는 것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환은요 만들 때 반죽을 먼저 만들어야 해서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반죽을 환 형태로 만든 후에 뜨거운 열로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물과 고온이 사용되기 때문에 환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제품도 그래서 환이 아닌 이런 미니미니 정제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요 사실 환이 더 이뻐요 굳이 이렇게 이쁘지 않은 형태로 만들었다는 건 환으로 만들었을 때 마카의 특정 성분이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겉모양보다는 제품의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맛은요 제가 촬영 전에 먹어봤는데 그냥 마카맛? 일반적인 마카맛이에요 나쁘지 않고요 맛없어서 못 씹어 먹겠다 그럼 물로 넘기시면 되고 저라면 한 번에 털어놓지 않고 배고플 때 간식처럼 조금씩 먹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칭찬 일색이네요 너무 칭찬만 하면 그건 제대로 된 제품 리뷰가 아니죠 지금까지 좋은 소리만 했으니까 쓴소리도 좀 하겠습니다 이 제품 제품의 영양 및 기능 정보 보시면요 마카가 먼저 나오고요 그 뒤로 나이아신, 아연, 판토텐산, 엽산, 비타민 B1, B2, B6가 들어있는데요 아연은 굳이 넣었어야 했나 싶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들의 과도한 아연사랑 아연을 넣으면 제품의 면역이라는 솔깃한 말을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제품 만들 때 아연을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을 드시는 분들은 아연 성분을 권장량 이상으로 드시고 계신지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비타민 B1, B2, B6 이거 함량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수용성 비타민들의 1일 권장량 100%는 영양소 결피배 시대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야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런 시대에 만들어진 기준이고요 그럼 이렇게 적은 양을 요즘 시대에 도대체 왜 넣었냐 보여주기 식으로 넣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으면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유해 성분을 넣은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들어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의미 없이 쓰이는 원료들이 또 있죠 바로 컨셉 원료 제품의 기능성과는 상관없이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이 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극미량씩 넣는 원료죠 그럼 어떤 원료들이 컨셉 원료로 쓰였는지 레시피를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주원료 즉 주성분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부원료 즉 보조성분 부분인데 건강 유닛 식품 레시피는 각 부분별로 함량이 높은 거여서 낮은 순으로 쓴다고 그랬죠 여기서 부원료 부분 보시면 스테린산 마그네슘과 이산화 규소가 보통 전체 레시피의 1에서 2% 정도 쓰이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아르기닌, 옥타코산호, 과일분말, 야채분말, 마늘, 요알젤이, 클로레라는 모두 극미량 사용된 원료가 되겠습니다 제품 만들 때 이런 컨셉 원료는 좀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 블랙킹 타임이라는 마카 제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뒷부분에 좀 아쉬운 이야기를 했지만 마카 젤라티나 부마를 하루 5000ml 제공하는 것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 여기서 끝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품의 형태가 특이하면서도 우수한 점 제가 지금까지 입은 마카 제품 중에 가장 잘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셔도 좋겠고요 가격이 좀 비싼 감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마카 제품들이 너무 싼 거예요 왜냐? 아무 마카 원료나 막 사용해서 제품을 막 만드니까 그리고 이 제품은 하루에 제공하는 마카 양이 5000mg이라서요 따지고 보면 절대로 비싼 것이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마카 고르는 법 영상이 궁금하시면 위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권기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